오늘 7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1작업, 데이터 입력하는 것하고 환경설정하는 것하고 조건부서식 및 함수를 이용한 계산 방법이 끝났어요. 오늘은 뭐를 하냐면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2작업 시트로 붙여넣기 한 후에 목표값 찾기하고 고급필터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데이터 입력한 건 이거고요.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오른쪽 두 칸과 아래쪽 두 줄은 원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데이터를 컨트롤 C, 제2작업에 가서 B2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열나비를 먼저 붙여주시고 열나비를 먼저 붙여주시고 너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컨트롤 V 눌러주면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람 제품의 가격 평균이 3만 2천 원이 되려면 하는 목표값 찾기를 해야 되지만 아람 제품의 가격 평균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하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10일에서 G10일까지 셀을 병합하고 나서 아람 제품의 가격 평균 아람 제품의 아람 한 칸 띄고 제품의 가격 평균이네요. 아람 한 칸 띄고 제품의 가격 평균이네요. 그 다음에 H11번째 여기다가 아람 제품의 평균 아람 제품이라는 거에 대한 가격의 평균 아람 제품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을 여기다 계산하는데 무슨 함수를 쓰느냐 는 D-Average라는 함수를 쓰래요. D-Average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제품 코드서부터 다 블럭 잡아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아람 제품이라고 하는 개발서서부터 가격의 평균이니까 반드시 여기는 포함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필수 조건은 여기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의 평균이다? 가격에 대한 평균 크리텔은 조건인데 반드시 뭐다? 개발사가 아람 그러면 이제 3만 1,600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때 이거를 쉼표살 찍어주면 돼요. 쉼표살 찍어주시면 오른쪽 맞춤이 되니까 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테두리선 가가가 옆에 있는 테두리선에 가서 굵은 테두리 한번 둘러주고 이 사이도 한번 또 굵은 테두리 한번 찍어주면 돼요. 그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D-Average 함수 쓰고 테두리 그려주고 가운데 맞춰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테두리는 안에는 얇은 줄이지만 겉에는 굵은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굵은 줄이든 얇은 줄이든 테두리선만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3만 2천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요. 3만 2천원이 되려면 아람 제품 3만 2천 7백이나 아람 제품 3만 5백 3만 5백이나 3만 2천 7백 중에 뭐가 바뀌어야만이 얘가 3만 2천원이 되던 말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하셔도 되고 여기다 클릭해 놓으셔도 되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라는 걸 하라고 돼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목표값 찾기에서 여기 수식은 반드시 3만 1천 6백이라고 나온 D-Average 함수로 쓴 자리가 수식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수식을 이용해서 3만 1천 6백이 계산이 된 거지 키보드로 3만 1천 6백을 쓴 건 아니니까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3만 2천원에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때 뭐가 바뀌면 좋겠다? 아람 제품이니까 아람 제품의 가격이 3만 2천 7백짜리가 뭔가를 바뀌어야만이 3만 1천 6백이 3만 2천원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3만 2천원으로 바뀌고 아까 아람 제품의 가격이 3만 3천 5백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목표값 찾기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되는데 목표값 찾기는 출력을 바꿔서 입력을 고쳐주는 거예요. 역으로. 대부분 우리 컴퓨터는 입력이 생겨야 가공 처리에서 출력이 생겨, 출력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력을 바꿔주면 입력값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입력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값 찾기를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를 하는데 유형이 유형이 스포츠이거나 하반기 판매량이 3천 이하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B 14번째 셀에다가 유형이 유형이 스포츠라고 쓰는데 특히 하반기 판매량은 두 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다가 하반기 판매량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에 여기 가서 알트 엔터 쳐서 줄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줄을 바꿔야만이 되는데 이게 귀찮으시면 여기 유형이라는 글자하고 하반기 판매량이라는 글자 두 개를 복사해서 붙여버리면 가장 걱정 없이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색깔이 빨간색에도 노란색에는 상관없어요. 글자만 맞으면 돼. 글자만 그런데 이제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반기 판매량이 3천 이하잖아요. 3천 이하 3천 이하라는 거를 작거나 같다 3천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만약에 입력을 하게 되면 유형이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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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이면서 하반기 판매량이 3천 이하라는 거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 3천이라고 쓰면 유형이 스포츠 이거나 하반기 판매량이 3천 이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줄에 쓰면 뭐뭐 이면서라는 거고 다른 줄에 쓰면 뭐뭐 이거나가 되는 거예요. 고급 필터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복사되는 위치가 B18번째 여기다가 있는데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 맞추라고 했는데 문제지는 B14번째부터 여기서부터 조건을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조건을 걸려주면 틀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얘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 데이터가 원 데이터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를 걸 건데 만약에 아무데나 클릭한 상태에서 고급 필터를 걸어주면 목록 범위를 재조정해야 돼요. 이렇게 다 범위를 조정해줘야 되는데 블럭을 잡아주고 블럭을 잡아주고 고급 필터를 가면 이렇게 목록 범위가 설정되기 때문에 수월하고요. 만약에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하게 되면은 이때 열일이고 열한 번째 줄까지 불필요한 것까지 데이터가 포함돼서 여기까지만 잡아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조건 범위는 여기에 조건 범위가 되고 복사되는 위치를 지정하려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줘야 복사 위치가 활성화가 돼요. 그럼 여기다 놓고 B18번째를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스포츠가 유형이라고 돼있던지 간에 아니면 하반기 판매량이 3천 이하로 돼 있는 것 아까 우리 연습하던 대로 4건이 출력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작업 들어갈 거예요. 제3작업 제3작업은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똑같이 제3작업 B2에다 붙여놓고 넣어서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부분합을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것을 출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1작업에 있는 원데이터를 똑같이 복사해서 제3작업 B2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열나비를 먼저 붙여주고 다시 컨트롤 V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게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것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여기 옆에 화살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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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열너비를 유지한 채로 붙이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붙이면 너비도 붙고 내용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데이터는 요거구요. 원데이터는 요거에요. 요거 요거. 원데이터는 요거고 제3작업의 데이터는 요건데 여기 지금 여섯 번째 줄에 좀비5 지성소프트 액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들어갔냐면 조건부 서식에 어쩐지 글자가 안 보이더랬더니 안경을 안 썼네. 여기에 F5 가격이 3만 이하인 경우만 하라 그랬어요. 3만 이하인 경우. 그래서 3만 이하인 경우가 지금 좀비5하고 달아의 논 아소의 나라 이게 3개가 3만 이하라서 조건부 서식이 파랗게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2작업도 마찬가지고 제3작업도 마찬가지고 좀비5하고 달아의 눈이 파랗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부 서식이 붙은 것까지 붙여넣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괜찮으면 이렇게 하면 맞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아까처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열너비를 유지한 채로 붙이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이 안맞을 때가 있어요.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좀비5하고 다나에는 아소의 나라가 다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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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가 파란색이 나오면 되는데 안될 때가 있더라구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열너비를 먼저 붙여주고 그리고 컨트롤 V 눌러서 붙여있는 것이 좀 번거롭지만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죠. 일부 일반적인 책자에는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열너비를 유지한 채로 붙이라고 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이 걸려있는 거는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결과를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돼 있는데 부분합을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지금 어드벤처 평균이 어떻게 되고 어드벤처 개수가 어떻게 되고 액션이 어떻게 되고 액션의 개수가 어떻게 되고 스포츠의 평균과 개수가 어떻게 되는 이게 부분합인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 있는 유형 유형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만이 부분합이 구해지거든요. 그런데 유형이 어드벤처 액션 스포츠니까 가나다 순이 아니라 역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형이란 동네에 클릭해놓고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을 해주면 어드벤처 액션 스포츠 역순으로 내려가요. 그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하라고 돼 있고 부분합은 제품명의 개수를 먼저 구하고 하반기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먼저 계산한 개수가 밑에 깔리고 나중에 계산한 평균이 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다 두고 데이터 메뉴 탭 끝에 가면 부분합이 있는데 항상 엑셀에서 부분합을 구하라고 그러면 이 그룹의 제일 앞에 있는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그룹화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유형 유형을 기준으로 정렬을 걸었기 때문에 유형별로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구할 거예요. 개수 뭐의 개수를 구할 거냐면 여기 제품명의 개수를 구하고 돼 있네요. 제품명의 개수 제품명의 개수고 하반기 판매량이 아니라 제품명의 개수를 먼저 구하고 어드벤처는 3개 액션이 3개 스포츠가 2개 전체는 8개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에 가서 개수가 아니라 평균을 구해주는데 제품명이 아니라 하반기 판매량의 평균 하반기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분명히 써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면 기존에 계산했던 어드벤처 개수, 개수 유형에 대한 개수가 새로운 값으로 대치된다는 의미로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해제하고 확인 눌러야만 된다는 거죠. 반드시 반드시 그래야 개수가 밑에 깔리고 평균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안하고 이거를 새로운 값으로 대치한 상태에서 해버리면 아까 계산했던 개수가 사라져요. 그러네요. 제가 상반기를 평균을 계산했네. 부분합에 가서 제품명에 대한 제품명에 대한 개수로 바꿔주고 이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서 잘못 계산한 상반기 판매량의 평균을 제거하고 개수로 만들어 놓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제품명이 아니라 하반기 판매량에 대한 평균으로 바꿀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항목 얘를 빼주고 확인 눌러주면 하반기 판매량 평균이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얘가 유형 이라고 보세요. 지금 우리 엑셀 화면에서는 어드벤처 평균이나 개수가 너비 너비 글자가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얘는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 안에 E라고 하는 너비에 맞춰서 글자가 쭉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기 여기 E하고 F 경계선이 있잖아요. 더블 클릭 해주면 이 안에 쏙 들어와요. 맞춰줘야 돼요. 안 맞춰주면 틀린 거로 처리하는 거죠. 답안 처리할 때 규정이 그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윤곽을 지우라고 되어 있어요. 윤곽을 윤곽을 지우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1 2 3 4 해서 1번은 전체 2번은 3번은 그룹 1차 그룹 2차 그룹 4번은 개별적인 요소까지 나오게 하는데 이게 보이기 싫으니까 여기 그룹 해제에 가서 그룹 해제에 가서 부분화 옆에 있는 그룹 해제에 가서 계열을 지우기를 누르면 왼쪽에 1, 2, 3, 4라는 단계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답이 된다는 얘기죠. 좀 빨리 진행했어요. 1작업 볼게요. 1작업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종강이죠. 다음 시간에는 엑셀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을 좀 더 연습해 볼 거예요. 우리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볼게요. 차트 문제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래요. 그런데 문제는 차트를 만들려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 거냐가 중요한 건데 차트를 만들려는 데이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숫자가 있어야 돼. 숫자 가격을 가지고 할 건지 상반기 판매량을 할 건지 하반기 판매량을 할 건지 이 숫자가 있어야 이 높낮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프의 높낮이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액션 및 어드벤처 게임 현황에 대해서 나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액션 및 어드벤처 게임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밑에 보시면 가격과 하반기 판매량을 갖고 하래요. 밑에 차트 문제 밑에 보시면 가격이란 항목과 하반기 판매량이란 항목 두 가지 숫자가 있는데 이 항목을 갖고 계산하는데 이거죠. 가격이라는 거하고 여기 가격이란 항목하고 하반기 판매량이란 이 숫자가 있는데 얘를 갖고 하는데 그럼 여기는 데이터가 8줄인데 다 하는 게 아니라 액션 및 어드벤처 게임 그러니까 잠수함 여기죠. 제품명이 잠수함 좀비5 제로2 그 다음에 릴리스토리 나나에는 다나에는 아소의 나라 액션 및 어드벤처 게임만 하라고 했으니까 액션 및 어드벤처 게임만 하라 이렇게 블럭을 먼저 잡고 먼저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네 줄 제품명이 제품명이 잠수함 좀비5 제로2 블럭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두 개 건너뛰서 릴리스토리 다나에는 아소의 나라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 다시 드래그하면 다중 블럭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가격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네 줄 두 개 건너뛰고 밑에 세 줄 하반기 판매량도 네 줄 두 개 건너뛰고 세 줄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를 블럭을 잡아야 엑셀은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데이터가 있어야 차트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선택할 때 어디를 보느냐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제목은 액션 및 어드벤처 게임 현황을 갖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잠수함인지 좀비5인지 제로2인지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항목 이름이 그리고 가격이라는 항목과 하반기 판매량이라는 숫자 항목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다가 아니라 필요한 요소만 블럭을 따로따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중 선택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냥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킨으로 또 블럭을 잡으면 다중 블럭이 돼서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블럭을 잡았으니까 블럭을 잡았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차트를 만들 텐데 묶음세로 막대형을 만들 거예요. 묶음세로 막대형 묶음세로 막대형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삽입에 가서 여기 추천 차트 있어요. 추천 차트 차트 그룹에 가면 추천 차트라고 있는데 추천 차트에 가면은 모든 차트 눌러서 모든 차트 눌러서 세로 막대형 묶음세로 막대형 이거를 갖고 만들래요. 이거 이거 세로 막대형에 묶음세로 막대형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 어딘가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차트 만들 데이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묶음세로 막대형을 가지고 이렇게 묶음세로 막대형을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를 여기다 그대로 두고 제출하면 안 돼요. 문제가 뭐냐면 제4작업이라는 시트로 변경할 건데 이때 이 차트에다 대고 차트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차트 이동을 누르던지 차트 이동을 누르던지 아래면 저 상단에 있는 차트 이동을 눌러서 새 시트 그리고 여기다가 제4작업 제4작업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1작업 왼쪽에 1작업 왼쪽에 4작업 이란 시트가 생성이 돼요. 이거는 새로운 차트 시트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했던 거는 워크 시트 였는데 제4작업 시트가 생겼는데 문제는 이대로 제출하면 0점 처리가 돼요. 그래서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시트의 순서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순서가 되게끔 하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작업 이라는 시트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3작업 오른쪽에 놓으면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검정색 화살표가 3작업 오른쪽에 이렇게 생길 때 놓으면 1작업 왼쪽에 있던 4작업 3작업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나서 차트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기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여기대로 하나씩 볼게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차트 종류는 묶음새로 막대응으로 해주고 데이터 범위는 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때 필요한 거는 차트에 있는 제목과 밑에 있는 항목 이름 가격이란 항목과 하반기 판명이란 항목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다라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새 시트로 이동을 했고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고쳤고 레이아웃 레이아웃 스타일 1로 선택할 겁니다. 이 차트 있잖아요. 차트 이 차트 자체를 클릭하면 저 상단에 저 상단에 차트 도구라는 구름이 생기면서 차트 디자인과 서식 이란 메뉴가 별도로 생성 돼요. 그러면 차트 디자인 에 가면 문제에서 요구 하는 대로 보면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 에 가서 세 번째 게 레이아웃 3번 이에요. 빠른 레이아웃 에 가서 1번 2번 3번 눌러주고 차트 스타일 여기 차트 스타일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거 눌러주면 돼요. 그럼 요게 레이아웃 3번 에 스타일 1로 선택을 한 거예요. 요거 는 스타일 2번 요건 스타일 3번 스타일 4번 요건 스타일 1번 빠른 레이아웃 에 가서 레이아웃 1번 2번 3번 그 스타일 에 1번 눌러주면 여기서 요구 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해보셨어요? 문제에서 요구 하는 내용이 뭐냐면 차트 영역에 대해서 영역 서식을 고치라고 돼있거든요. 차트 영역이 여기에요. 차트 전체 영역 차트라고 하는 데 자체를 클릭하면 여기 차트 영역이라고 뜬단 말이야. 어디는 그림 영역 어디는 차트 제목 영역 하고 마우스 갖다 대면 뜨거든요.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굴림 11포인트 니까 홈에 가서 여기 가서 굴림을 찾을게요. 굴림 굴림 찾고 11포인트로 고쳐주시면 돼요. 글꼴 지정해야 되는데 엑셀이 또 더디게 움직이네요. 굴림 11포인트로 바꾸고 이제 치우기 요가를 할 건데 치우기 요가가 어딘지 찾아볼게요. 지금 엑셀이 멈춘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글꼴이 많이 설치된 컴퓨터는 글꼴 지정하려면 좀 버벅거리는 게 좀 심해서 다시 11포인트로 바꿨고 불림 굴림 11포인트로 아이고 석터자 엑셀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글꼴을 고쳐주면 엑셀에 있는 글자 요소들이 어디어디 있냐면 제목도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 숫자값이 있잖아요. 값축 하단에 보면 범례가 있고 항목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한꺼번에 고쳐져요. 자꾸만 이 모양이 일 못하는데 엑셀에 엑셀에 엑셀이 잠깐 멈춘 듯한 느낌이 있는데 기다려 볼게요. 글꼴이 버벅거리면 글꼴은 고쳤다고 치고 그냥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채우기 기능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채우기 기능 그건 어디있냐면 글꼴은 글꼴은 11로만 했고요. 글꼴은 안 고쳤는데 상단에 차트 도구 차트 디자인 이란 메뉴가 있어요. 그렇죠? 홈에 가시면 가가가 옆에 페인트통 페인트통 색깔을 바꿔주는 기능인데 이거를 바꾸면 색깔이 바뀌는 거잖아요. 색깔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색깔이 아니라 뭐였죠? 색깔이 아니라 파랑 박엽질 질감으로 바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트 영역 있잖아요. 차트 영역 을 더블 클릭 하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메뉴가 별도로 떠요. 서식 메뉴가 여기 차트 영역 차트 영역은 어디냐면 차트 제목이 있고 전체를 말하는데 이 겉 모서리 쪽에 있는 차트 영역 이라고 뜨는 글자가 있는 영역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이쪽 말고 이쪽 말고 이쪽 이쪽 영역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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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이쪽 영역 이런데를 더블 클릭 하면 더블 클릭 하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차트 영역 서식이란 메뉴가 떠요. 안 떠요? 여기 여기 차트 영역 서식이란 체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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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네 번째가 데님,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물고기가 있고요. 네 번째 줄에 두 번째가 파랑 박엽지예요. 그러면 여기가 파랑 박엽지로 바뀐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채우기에 가서 채우기 없음이 아니라 그림 또는 질감. 문제는 제가 아까 질감을 어떻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가면 그림을 넣는 게 아니라 질감으로 갈 건데 질감 오른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걸려있거든요. 누르시면 질감이 종류가 여러 개가 뜨는데 물방울 질감도 있고 흰색 대리석도 있고 물고기 화석도 있고 네 번째 줄 끝에 가면 이렇게 꽃다발처럼 생긴 애도 있고 네 번째 줄 두 번째가 파랑 박엽지예요. 분홍 박엽지도 있고 그럼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그림 영역이 어디냐면 실제로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 겉배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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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 거기 뒤에 배경이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면 그림 배경으로 바뀌어요. 그림 영역 사식으로. 여기는 단색으로 채울 거예요. 무슨 색으로 배울 거냐면 색깔을 테마색 첫 번째에 있는 흰색 배경 1 이렇게 바꿀 거예요.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색깔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파랑 박엽지고 이 뒤에는 하얀색으로 칠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제목 보세요. 제목. 차트 제목은 굴림 굵게 20포인트고 흰색을 채울 거고 테두리를 누를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이 제목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 제목에다 클릭해 놓고 홈에 가서, 홈에 가서 글꼴의 크기를 20으로 크게 하고 여기 있는 색깔은 오른쪽에 있는 차트 제목 서식에서 단색 채우기를 할 거야. 얘도 무슨 색깔? 흰색으로. 대신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 서식이 있어요. 서식. 차트 디자인 말고 서식이라는 메뉴가 상단에 있는데 동영 윤곽선에 가서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으로 윤곽선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겉에 두리를. 겉에 두리를 검정색으로 둘릴 거라고. 그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거예요. 차트 제목은 제가 글꼴을 굴림을 안 건드렸어요, 저는요. 굴림 굵게 20포인트 흰색 배경 1 테두리 선 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트 제목에다 클릭하고 홈메뉴에 가서 가가가 첫 번째 가를 눌러주면 굵어지거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20이고 글꼴은 아까처럼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서식에 가시면 차트 디자인 옆에 서식에 가시면 도형 쌀 그룹에 도형 윤곽선이라고 있는데 이 검정 테두리가 둘러져 있잖아요, 문제지에. 테두리를 둘러야 되고 요거 색깔은 오른쪽에는 차트형 서식에 해서 단색으로, 단색으로 칠할 거야. 채우기가 없으면 차트 제목을 단색으로 칠할 건데 흰색으로 칠할 거라고, 흰색.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모양새가 만들어지면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실제 문제제랑 비교해 보면 요런 식으로 나왔어. 하반기 판매량이 막대그래프가 막대그래프가 아니라 꺾은선그래프로 하래요. 하반기 판매량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선형으로 바꾸래요. 그리고 오른쪽 보조축으로 넘기래. 여기 보세요. 여기 왼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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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본축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오른쪽을 뭐라고 한다? 여기를 여기를 보조축이라고 불러요. 보조축. 근데 여기 꺾은선그래프가 지금 원래 데이터에서 본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이란 파란색이 높고 주황색 주황색 하반기 판매량이 숫자가 작다 보니까 높이가 잘 안 맞아가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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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을 클릭하고 나서요. 노란색을 클릭하고 나서요. 노란색을 클릭하고 나서 차트 도구, 차트 디자인에 가면 차트 도구, 차트 디자인에 가면 차트 종류를 변경할 겁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위에 있는 목록 여기 있는 건 건들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건 건들지 마시고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하반기 판매량을 묶음새로 막대형이 아니라 표식 있는 꺾은선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기만, 여기만. 여기를 여기 꺾은선에 가면 네 번째가 표식 있는 꺾은선이에요. 꺾은선형의 꺾은선형의 네 번째가 꺾은선은 무조건 네 번째가만 쓰더라고요. 그리고 보조축을 클릭하시면 돼요. 보조축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숫자가 생겨서 이 숫자는 주황색의 꺾은선이 보는 거고 파란색의 막대그래프 왼쪽에 있는 숫자를 보라는 얘기지. 이거, 이거, 이거 주황색 클릭하고 나서 아까는 얘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클릭해놓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혼합에 가서 혼합에 가서 하반기 판매량을 꺾은선인데 네 번째에 있는 표식 있는 꺾은선을 바꿀 건데 보조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보조축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막대그래프 파란색은 가격은 왼쪽에 있는 숫자를 볼 거고 하반기 판매량은 중앙색 꺾은선으로 바뀌는데 오른쪽 숫자를 본다 이거지. 그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 여기 중간에 표식이 있단 말이야. 중간에 표식 꺾은선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항목이 바뀔 때마다 각이 지어서 꺾이는데 이 꺾은선을 더블클릭하면 오른쪽에 꺾은선 서식이 떠요. 계열 서식이 음 그때 이제 여기를 보시면 돼 여기 꺾은선이잖아요. 꺾은선. 주황색의 꺾은선인데 이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죠. 마디 마디 이 마디를 더블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데이터 계열 서식이 뜨고 이때 페인트 통을 누르시면 표식이란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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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식을 누르시면 표식의 모양을 찾아야 돼. 표식의 모양 여기 표식의 모양이 표식의 옵션에 가면 표식의 옵션에 가면 기본 제공을 클릭하되 형식이 동글뱅이가 아니라 두 번째 있는 마름모를 바꿔줘야지 첫 번째는 직사각형이고 두 번째는 마름모고 세 번째는 삼각형이고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크기는 얼마? 10으로 10으로 그런데 지금 문제지 색깔이 빨간색이죠? 맞죠? 빨간색인데 여기 문제지에서는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여기는 지금 파란색인데 문제지는 빨갛게 돼 있잖아요. 빨간색은 여기서 바꿔주면 돼. 세우기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되고 테두리선도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얘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고 꺾은 선 자체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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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러면 빨간색이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이 꺾은 선에 대한 꺾은 선에 대한 표식만 표식의 모양하고 크기만 지정돼 있지 색깔은 지정돼 있지 않거든요. 몰라 우리는. 왜냐하면 문제지가 컬러로 안 나오고 흑백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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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금선 눈금선 눈금선이 어느 거냐면 이거예요. 여기 여기 이 숫자마다 보면 중간에 선들이 가 있잖아요. 네, 선들 왼쪽의 숫자들 보면은 중간중간에 마디에 선이 있어요. 수평선 그 수평선을 더블클릭하면 눈금선 서식이 떠요. 서식에 가서 눈금선을 더블클릭하면 눈금선 서식이라고 뜨고 이때 선스타일을 선스타일, 선스타일을 여기 대시종류가 있어. 대시종류에 가서 뭐로 바꿔주냐면 네 번째에 있는 파선 파선, 파선 대시종류를 파선으로 바꿔라 이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눈금선을 선스타일에 가서 파선을 가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엑셀에서는 눈금선의 서식에 가서 파선의 종류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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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종류를 가서 파선을 가야 돼. 대시종류에 가서 파선을 가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대시종류라는 말은 안 나오고 그냥 파선이라는 말은 나오기 때문에 그 파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하반기 판매량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하반기 판매량이라는 범례가 한 줄로 돼 있죠. 다시 볼게요. 엑셀에서는 하반기 판매량이 두 줄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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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판매량이 두 줄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제지는 어떻게 됐냐면 하반기 판매량이 한 줄로 돼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되냐면 범례명을 변경하라고 돼 있어요. 범례명을 변경. 왜 그러냐면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 여기 다시 원래 데이터를 한번 가보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하반기 판매량이 두 줄이고 상반기 판매량이 두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만들어도 여기 범례명이 두 줄로 돼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한 줄로 고치려면 이렇게 고쳐야 돼요. 차트 도구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도구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오른쪽 끝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선택. 그 데이터 선택을 누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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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자 이 글자 하반기 판매량이 한 글자가 보이잖아요. 확인하셨어요? 얘를 선택하고 편집을 눌러서 여기다 하반기 판매량이라는 글자로 직접 고쳐주셔야 돼요. 이게 문제에서는 여기 돼 있거든. 여기 하반기 판매량이라는 셀을 선택이 돼 있었거든. 여기 두 줄로 되니까 차트도 두 줄로 보이는데 얘를 하반기 판매량이라고 고쳐 쓰시면 이제 범위량이 한 줄로 나오지. 자, 그 다음 9번 최대 판매량은 도형을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뭐지 잠수함이라는 꺾은 선 꺾은 선의 표식 옆에 7520이란 값이 나오게 할 거고요. 왼쪽에 34000, 33000, 32000에서 1000단위식으로 원자가 나왔어요. 지금 엑셀에서는 엑셀에서는 31000, 32000, 33000, 34000에서 숫자만 나왔는데 문제지는 뒤에 원자가 나왔거든요. 이 고치는 방법은 여기, 여기,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에 가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형 서식이 축 서식이 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고칠 줄 알아야지. 그러면 여기에 축 옵션에 페인트 통 끝에 네 번째가 그래프예요. 축 옵션이라고 보일 거예요. 축 옵션 오른쪽에 축 서식의 축 옵션에 가면 페인트 통도 보이지만 네 번째가 그래프 3개짜리 보이죠. 그렇죠. 그 축 옵션을 누르면 저 밑으로 내려가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표시 형식 표시 형식 표시 형식 여기 가서 기호 있잖아요.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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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가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서식 코드에다가 여기다가 샵 콤마 샵 콤마 샵 샵 영 하고 원 샵 콤마 샵 샵 영 원 하고 추가를 눌러줘요. 그 왼쪽의 숫자가 샵 콤마 샵 샵 영 하고 원을 써주면 왼쪽에 있는 값이 샵 콤마 샵 샵 영 원으로 바뀌어요. 천 단위보다 콤마가 찍히면서 뒤에 원자가 글자가 들어가 샵 콤마 샵 샵 영 원 그 다음 여기 중요한 건 예예요. 아까 왼쪽에 있는 34,000원 33,000원 32,000원 하는 거는 더블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축 옵션 그래프 위에 있는 거 쭉 내려가시면 표시 형식으로 형식이 보이는데 이때 샵 콤마 샵 샵 샵 영 하고 원 이라는 글자를 써주시면 추가를 눌러주시면 그 코드값으로 왼쪽이 바뀐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예요. 오른쪽에는 차트형 서식은 닫으셔도 되고요. 이 부분 지금 꺾는 그래프의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잠수함 요소인데 얘를 클릭 그러면 다른 데까지 다 클릭이 돼 마른 목걸이 이때 잠수함 처음 거 다시 클릭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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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도구 차트 디자인에 있는 제일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을 오른쪽 오른쪽 처음에 무조건 이 마른 목걸을 클릭하고 나서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오른쪽에 넣어줘버리면 모든 데이터 요소에 다 오른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처음 거 잠수함을 클릭하면 다 선택되니까 잠수함을 다시 한번 클릭하고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오른쪽에 넣어주면 처음 것만 오른쪽에 7520이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문제지에 보면 이런 도형이 그려져 있어요 왼쪽 위가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도형이 있어요 이건 도형이 어디 있냐면 삽입에 가서 삽입에 가서 도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림 옆에 도형이라고 있거든요 도형에 가면 저 아래쪽에 설명선이 있어요 설명선 설명선의 두 번째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인 거야 얘를 대충 여기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면 도형에 가면 제일 아래 그룹에 설명선이라고 있잖아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글게 돼 있고 사각형인데 문제는 문제는 뾰족한 게 여기가 있잖아요 왼쪽에 노란 점을 이렇게 움직이면 노란 점 노란 점 노란 점을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이거는 여기 있는 도형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주면 되고 글자는요 그냥 키보드로 쓰시면 돼요 뭐냐면 최대 판매량이라고 쓰시면 돼 최대 판매량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색깔은 홈에 가서 가가가 옆에 빨간색 가를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검정색으로 최대 판매량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글자가 잘 보세요 이 글자가 지금 왼쪽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여기 맞춤에 가면 중간 아래 위쪽 중간 이거는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그러니까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를 맞춰주라는 얘기지 이 도형의 크기가 이 도형의 크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지도 않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여기 3300원 줄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 3300원 줄 밑으로 하는 줄 조금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위치만 맞춰주시면 돼 음 그리고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 뾰족한 위치를 새 부리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하냐면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을 좀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